다시 여기가 들어볼까? 야 들지마! 여기 두 마리 준다고 그랬는데 한 마리 줬는데요? 한 마리 더 줬어요 어 소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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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낸 소리낸다 소리낸다 이웃의 얼굴이 찍히고 있어 신기해 뭐 이거 입밖에 없어 이거 너네들은 다 우리 둘이 할게 이거 안 좋아하는거야? 얘가 더 양전을 얘가 더 뼈다 이번엔 비니피를 만들 수 있어 야 야 이렇게 해봐 왜? 와 좋다 헤이! 헤이 스쿼시노? 어 느낌 드럽게 하는지 아 안 드럽게 아니야 드럽게 치지 어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얘네들은 왜 이러고 저희라고? 진짜 미친거 아니에요? 얘 울고 있다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우리 원대는 여러가지예요 우리 잘못 없어요 어 먹는다 먹고 있어 짝을 찾는다든지 대원 보다든지 뭐 여러가지 앞에 있어 물어봐라 왜 우는지 응 왜 우니? 문장이 찰싹 찼어 아 왜 가 찰싹 찼어 기다려봐 얘네 이거를 먹으면 와 털 느낌 좋다 오오오 깜짝아 오오오 그러다가 너 또 한 대 묶인다 그럼 카메라 내비고 그럼 고슴도치고 얘는 털이 없다고 그랬어 얜 털이 없잖아 난 지금 난 지금 못 만지 못 털이 아니라 가시겠지 아이쿠 얘가 털이 없냐 지금? 털이 없는데 털이 없는데 털이 있는 종이가 지금 털이 있는 종이가 지금 만지 오 나보다 20초 빨리 나 씹어먹고 있어 이분은 씹어먹고 있어 나 이분은 씹어먹고 있어 나 이분은 씹어먹고 있어 아 얘 뭐야 넌 저래가 야 얘는 지금 야 결혼해 뭐예요 웬만하면 게이 아니면 그냥 결혼해 야 나 이따가 책장에 들어간 것도 찍어야지 응 응 감 코멘트에서 지금 사진이다 응 엄청 사라진 걸 못 쓴 거야 엄청 야 이게 털 맞지? 귀여워 그거 겉으로 하니까 귀여워 야 먹어 이거 뭐예요? 홍시예요? 저 먹어도 되죠? 참 오 문다 선생님 저거 손으로 주면 물어요? 얘 채식주이잖아 봐요 야 어딨냐 감이 아 여기 있다 홍시 같은데 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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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고 헤이 쟤는 건축만 먹으니까 응 아 먹을 수입이 어 감 먹으려나? 몰라 어 건축만 먹는데 쟤 채식주이잖아 봐 진짜 채식주이잖아 쟤는 사료주의 사료 사료 채식주의 오 3분 돌파했어? 어 나도 3분 돌파했었네 어 나도 3분 돌파했었네 제가 먹어볼까요? 응 응 한 번 5분까지 가봐 난 6분까지 가봐야겠어 난 6분까지 가봐야겠어 5분 되면 말하쇼 나도 그때 멈추겠어 난 10분까지 할 거야 잘 못해 오 아 찍어 야 비켜라 야 빨리 내려놔 그럼 쟤라도 찍어야겠다 원해인 하이 어 저희도 스피린다 얼마나? 아직 4분이 안 넘었어 네 넘었네 너는 좋겠다 아 빨리 가라고 엄마 이렇게 여기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에이 너네 둘이 다 쓰냐? 다 먹었냐 너네들 지금 찍고 있잖아 너무 아프다 쟤네들은 지금 만질 사육사야 기니피도 사육사 에라 이거 올릴까? 그래 올려자 느낌 새롭게 안 좋아 사육사 이효셉씨가 이름 뭐였더라? 너 이름이 뭐였더라? 너 이름이 뭐였더라? 나 찍어봐 사육사 이효셉사 사육사 이회림씨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야 잠깐만 니 손에 올려봐 내가 찍어줄게 대박 아니 기다려 아니 줘봐 일단 잡아 아니 팔 대박 팔 잠발먹어라 쟤는 사료만 많이 먹는다 오 얘는 아예 사료를 안 먹고 거의 못 먹었어 에라이크 앞에 산 먹지가 최면순 이렇게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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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5분 24분 얘 5분 24분 야 아까 식어먹으면 술을 들렸어 딱 아악 내 손을 왜 만져 딱딱거렸다고? 응 하얀색 검은색 펄스 자 여기 헤이 하이 빨리 먹으라고 인마 나도 최면술 바라봐 최면술 왜그래 됐다 어 6분이야 어 나는 아직 6분이 안됐어 거의 6분이야 나는 거의 6분이야 나는 아 6분 6분 14분 초 나 이제 6분 나 이제 6분 아빠를 이렇게 하면서 먹었어 야 내 가운데도 거의 내가 아빠로 있어 일단 이제 이끌어먹자 흠 내가 네 기니픽의 아빠 엄마 되시나요 아니 야 내가 우리가 뭐 아빠 엄마야 내가 너는 밥 먹을 때 자꾸 건드리면 좋아 맞죠 어 너는 밥 먹을 때 자꾸 건드리면 좋아 일은 죽여 일은 죽여 어 라면 먹을 땐 좋지 라면 먹을 때 자꾸 건드리면 좋니? 아니 엔 좋아 걔는 안 돼 안 돼 안돼 오 이호셉씨 얼굴을 찌고 있습니다 이호 셉이 별이 아리 원 머리가 크고 뭐였지? 꼬리가 짧다 꼬리가 아예 없어? 꼬리가 없다고 했잖아 카피 봐라 그거 카피 봐라 꼬리가 짧대잖아 저기 저거는 3개 다 합쳐서 기니피그만 했으니 꼬리가 아예 없거든 카피 봐라 저거 읽는 거야 기니피그만 그랬거든 어디서 빠지려고 뭘 빠져 니가 몰래 빠지려고 그러잖아 지금 진짜 이제 8분에 가나? 나 아직 8분 안 됐어 안 돼! 왜 따라잡아! 55분, 56분, 57분 아 58분 56초 8분! 아 정말 내가 이게 바로 기니피그만 싶어 기니피그만 싶어 기니피그만 싶어 안 됐구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알았어 여보세요? 네 야채 이제 밥 먹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 찌! 이거만 먹는데 수업할 때 너도 획기해 내가 진짜 술만 먹어요 어떡하노 8분 넘었다 야채 승리 너무 맛있었어 밈도 제대로 안 먹어 안 돼 아니 아빠야 아빠야 너가 아빠냐 요새? 왜 왜? 으응 저희 고기 한 밟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안돼 안돼 우리는 많으니까 두 명이서 안 돼 진짜 잘 안 지냈어 으응 잠시만요 드실래요? 이뻐 그냥 그것만 한 번 해주세요 애들 밥 먹느라 얘기해 그냥 밥벌 너 9분 돌파했네? 야 밥 먹는다 밥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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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아! 야! 야! 김병민! 어? 아내 이름을? 내가 이거 줬는데 밥 먹느라 정신없어 가지 않아? 야! 도망가잖아! 안 줬어! 안 먹었다? 넌 자게 만드냐? 비니픽을? 비니픽을? 비니픽을! 얘는 먹일 주려고 하고 얘는 자게 만듭니다. 저희 숙인이네는 얼굴 면이 반쪽이야. 얼굴이 반쪽이야. 아! 빨리 씌는 거야! 언니가 발란 속이 됐었는데. 한쪽은 얼룩은이고 한쪽은 점 하나만 더 많아? 아무튼 반쪽으로 나누어. 야 너 10분 됐냐? 9분 48초. 9분... 90초! 9분 51초! 9분 52초! 9분 54초! 9분 54초! 9분 55초! 9분 6초! 10분은 완료! 10분! 10분 60초! 10분 35초! 10분 38초! 11000MB nggak ACTIONSі 10M shall 7 112? 퀸점! 됐어!